객체의 두 번째 섹션입니다. 객체제한 개발 방법이죠. 개발 순서가 순서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맨 처음 배웠던 생명주기 있죠. 생명주기는 객체가 아닌 구족 설계에서 에 대한 얘기인데요. 태당성을 생략하고, 프로젝트 계획 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구 분석 하죠. 그 다음에 설계 하죠. 그 다음에 구현 하죠. 그 다음에 검사 합니다. 그죠? 실제로 운용을 하죠. 객체도 똑같은데, 단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생명주기에서는 이 요구 분석과 설계가 분명히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체는 요구 분석이나 설계나 구현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구조적 개발 순서로 단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 순서는 그거죠. 계획, 그 다음에 분석, 이건 OOA라는 것은 Object Oriented Analysis, 이건 Design Program이라는 뜻이죠. 객체를 모델링하고, 종족 모델링하고, 기둥 모델링, 매우 중요하죠. 객체를 형상화 하는 겁니다. 형식화 한다는 거고, 이거는 구체화 한다는 거고, 이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 한다는 거죠. 상속을 시키고, 다형성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구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했을 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객체를 확인하고, 객체들이 엮여 있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클래스를 정의해서, 클래스를 정의해서 명시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상속이다. 그러니까 학신 단어는 바로 클래스 객체를 형상화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명시하는, 이 행위를 구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테스트 검증은 단위 테스트 객체를 클래스를 확인해 보고, 이 클래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검증과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게 가장 순서로써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순서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체의 지향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특징은 조금 더 살펴보고요. 이게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개똥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죠. 개똥이. 자, 우리가 문제의 영역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문제의 영역이 어떤 게 있다고 할까요? 문제의 영역이 CD 판매점이라고 합시다. 판매점이라고 하면 대여점이라고 할게요. 문제의 영역을 기술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D 대여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할 일을 생각하려고 합시다. CD를 대여하죠. CD를 판매한다. CD를 반납한다. CD를 연체한다. CTP를 연체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죠? 일단 판매자가 있겠죠. CD 판매자. 그 다음에 CD 대여점이 있겠죠. 대여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겠죠. 이렇게 3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안에서. 문제의 영역에서. 이렇게 사용 객체를 찬자 내고 거기서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판매한다. 판매. 그죠? 그 다음에 납품한다. 판매, 납품. 같은 얘기가 지금. 납품한다. 대여점은 어떻게 돼요? 대여한다. 반납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용자는 구매를 한다. 임대하자. 대여비를. 이건 뭐라 그러죠? 대여를 한다. 얘는 빌린다. 일정기간 빌린다. 지급한다. 그렇죠? 그럼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판매자는 갖고 있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판매 상호명이 있겠죠. 그렇죠? 주소도 있겠죠. 사장도 있겠죠. 담당자도 있겠죠. 대여점에는 지점명이 있겠고. 주인명이 있겠고. 전화번호가 있겠고. 사용자는 전화번호가 있겠고. 주소가 있겠고. 포인트 점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판매자를 잡았고. 객체 모델링이라는 게 이거예요. 판매자와 대여점과 객체를 파악하고. 속성들을 찾아내고. 그 판매자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다 찾아내는 걸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동적 모델링은 뭐냐면. 그러면. 동적 모델링은 상태도를 그려는 거예요. 상태도를 그려는 거예요. 뭐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이루어지는 개념을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리스트를 뽑아내는 거죠. 판매자. 판매자가. 판매자가. 판매자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판매를 하지 않죠. 판매하는 건 안 되지. 판매자는 반납하는 게 아니죠. 판매자나 대여자나 사용자는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판매자가 CD를 빌려가서 사용 금액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대여점은 빌리지 않잖아요. 각각의 객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조건 부여를 기술하는 그런 작업을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 기능 모델링이라는 것은 흐름이죠.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마주겠죠. 판매자가 대여점한테 CD를 납품시키면. 대여점은 사용자한테 CD를 빌려주고. 사용자는 대여점한테 사용료를 내고. 이것들과 관계는 직접적으로 없고. 이렇게 자료들의 흐름, 데이터들의 흐름도를 그려내는 것을 우리는 기능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반드시 기억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들의 설명의 수를 찾을 수 있거나 틀린 설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징을 살펴보죠. 객체분석은 문제의 영역에 대해서 형식적인 전략을 기술하는 것이다. 클래스 인스턴스 되고 이 클래스를 식별하는 것이 객체지. 식별한다는 말이에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식별합니까? 클래스 객체, 속성, 연산들을 다 식별해야 하는 거죠. 객체, 판매자, 사용자, 대여점, 속성, 판매자 갖고 있는 것, 연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건지 다 모형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후 관계에 맞춰서 분류, 속성들, 상속들의 통신들을 결합한 것이다.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은 판매자, 대여자, 사용자라고 하면 속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판매자 갖고 있는 것, 판매자의 사업등록번호, 사매자의 위치, 전화번호, 대여자의 상호명, 주인명, 전화번호, 사용자의 전화번호, 사용자의 포인트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객체 모델링은 뭘 한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객체와 속성, 연산을 식별해 낸다. 그래서 모형을 생성을 하고 자유구조를 표현한다는 형식화적인 업무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동적 모델링은 행위모를 생성하고 사건과 상태를 파악한다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조건, 조건에 따른 활동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어떤 것들은 할 수 없고, 그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표 그래프로, 표 형태로 그려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상태도를 그려내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바로 동적 모델링은 뭐죠? 상태도를 만들어내는 것. 기능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 흐름들을 그려내는 겁니다. 자료 흐름, 이것이 핵심 단어예요.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일련된 자료의 출발 출력과 자료를 결정하고, 산호반응, 연산수소, 흐름, 기능이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제한사항, 성능 등을 파악할 전체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디테일 하는 것보다는 자료 흐름을 그려낸다. 객체를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한다. 아까 했던 것 좀 다시 해보면, 판매자가 있고, 대여점이 있고, 사용자가 있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대로, 이렇게 대여자는 여긴 빌려주는 거고, 사용자한테 대리점은 여기는 지불을 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것을 자료 흐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흐름도를 그려내는 것을 기능 모델링이다. 객체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설계의 특징이죠. 핵심 단어가 구체적으로 절차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판매자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판매자라고 하면, 판매자를 그림으로 도식을 합니다. 여기다 쓰는 것은, 판매자명, 상호명,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죠. 사업등록번호, 위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판매하는 것, 수금하는 것, 납품하는 것, 갖다 주는 것, 폐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쭉 적어놓아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제품에 저장된 타입, 사용자 중심, 대화식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합한 것이고, 문제는 프로세스 구성하는 클래스와 속성을 인식을 했고, 거기에 따라 클래스를 객체로 속성을 자료 구조, 연선을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도, 어떠한 판매가 있는지를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설계라고 한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고, 요구에 대한 명세를 정확히 기술한 다음에 정의하고, 객체 연산을 정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정의하고, 객체를 구현하는, 디자인하는 형태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산자의 정의는, 객체 모델, 동체형 모델, 기능 모델이죠.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요구분석에서 객체 모델, 동척 모델, 기능 모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 그림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 기능 모델링은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내면, 서로 연관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표현하는 것.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다 뭘 쓴다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가 어떤 일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어떤 행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쓰고, 어떤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조체적으로 쓰고, 걔네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서 메세지를 주고받는지, 인터페이스 하는지를 다 명시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객체가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면, 객체가 여러 개가 일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 CD 대여점이라고 하면, 세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시스템 설계라고 하죠. 객체 설계 단계에서 정의된 객체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서로들의 어떤 관계성을 정의한다는 거죠. 서버 시스템을 분할하고, 데이터와 자원관립을 결정하고, 외부적인, 그 다음에 부 객체와 계층적인 차트를 그려냅니다. 이것 가지고, 이게 하나의 객체라고 했으니까, 객체를 서로 이런 차트를 그려내서, 어떤 관계들이 기술이 되는지 볼 수 있도록 또 디자인하고, 순차적으로 정의할 건지, 아니면 동시로 정의할 건지 결정하자. 이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동시적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동시적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순차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벤트 중심으로 정의를 보통 하죠.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회원가입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의 객체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죠. 그럼 입력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객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회원 가입할 때 여기 입력하고, 반드시 여기 입력하고, 순서적으로 지나가는 절차로 설계할 거냐. 이게 순차적 제어 개념이구요. 그 다음에 이벤트 방식은, 실제 지금 쓰는게 이벤트 방식이죠. 여러분이 여기 입력하고, 여기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클릭한 때부터 먼저 입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를 때마다 작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옛날에 검은 바템에서 프로그램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이거 입력하고, 입력하고,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웹상에서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막 순서 없이, 상관없이 입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벤트 방식이라는 일입니다. 동시성은 이걸 동시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인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은 없다. ADIAR라고 하는 것이 흉내는 내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쨌든 A라고 볼 수 있구요. VB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입력 텍스트가 있을 때, 누를 때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순차적 방식은 C나 Java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설계와 객체, 계층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구조적 설계에서, 우리가 데이터 설계가 가장 업무조로 많이 들어가죠. 노력 중심이죠. 자료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설계가 가장 적고, 이건 문서 중심이군요. 그 다음에 구조 설계, 그 다음에 관계 설계, 절차 설계로 상세하게, 문서 위치가 아니라, 문서량 기준이네요. 문서량 기준은 데이터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세 설계 상대가 많죠.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해 보면, 객체지향 설계에서는, responsibility 라고 하는 레이즈는, 속성과 연산과 데이터 알고리즘을 실제로 표현하는 업무가 적다. 메세지 레이어,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전체 객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요구하는 기술적인 기반 구조를 구현한다. 이것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리즘으로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문서량이죠. 노력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구 사항에 대한 데이터 구조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니까, 이게 가장 일이 많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메세지, 데이터끼리 서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 객체끼리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 받는지,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레이어는, 실제로 속성과 연산을 정의해서 세포조를 정의하는 것은 별로 일이 많지 않다. 노력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본 순서는, 그 다음에 객체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쓴다는 것, 이렇게 쓴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의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가 요구 사항은, 객체의 지향 분석은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 영역을 서술하죠. 뭐가 필요하다, 판매자는 뭐를 하고, 한글말로 다 씁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객체로 그림을 그려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관시키고. 그러니까 문제 영역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죠. 객체 분석은, 판매자는 뭐를 할 수 있고, 구매자는 뭐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글로 기술을 해서, 여기서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속성이 될 수 있는 것, 연산이 될 수 있는 것 찾아서, 실제로 이렇게 객체 클래스를 그림으로 그려요. 이게 뭐예요? 설계고, 이것이 끝나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클래스, 판매자, 판매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함수들을 정의해 주는 형태로, 실제로 명시하는 형태가 바로 뭐예요? 구현입니다. 명시, 이것이 핵심이에요. 명시는 분석이나 설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설계나 분석이 아니고, 명시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다? OOP 프로그램에서 한다는 거예요. 계층을 정의하는 것도 역시 누가 한다? 설계가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 다형성과 활용하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객체 지형 프로그램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명시하고, 서로 상속 관계를 갖고 익스텐드라고 할 수 있고, 코딩하고, 다형성을 선언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의하는 행위,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이 중요하죠. 명시하고 정의하는 행위, 생성까지. 다 뭐예요? 프로그램이다. 쉬운 문제는, 분석과 설계와 구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분석과 구현에 대해서, 특히 이 구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히 이쪽 프로그램 파트로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객체 지형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가 있죠. 이전에는 객체들이 만들어져서, 다 클래스로 명시가 됐습니다.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팡팡팡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 클래스 하나를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래? 단위 테스트다. 단위 테스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뒷부분에 검사 단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 간에 서로 연관시키면서 따져봐야죠. 이걸 우리 통합 테스트라고 한다. 단위 테스트, 객체 하나를 판단한다면, 통합 테스트는 결합하면서 검사하는 거다. 실제로 객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객체가 존재하면 서로 연관시켜서 검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면, 네 명의 객체가 존재한다고 했고, 이 네 명의 존재를 서로 어떻게 연관시키면서 이상이 없는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업무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바로 결합 검사 통합 테스트인데, Thread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하향식. 그러니까 상위 객체가 존재하면, 하위 객체를, 또 하위 객체를 이런 식으로 검사해 나가는 것을 Thread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저 사용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 기법과 똑같다. 뒷부분에 배우게 되죠. 위로 올라가면서 검사하는 겁니다. 객체를 위로 올라가면서, 이상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을 사용 기반 테스트다. 그래서 통합 테스트는, 객체에서 Thread 기반과 사용 기반이 있는데, 상향식과 하향식을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할 것이고, Thread 기반은 하향식, 유저 사용 기반은 상향식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통합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는 검증과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이나 인터페이스 상에 오류가 없는지, 전체적인 코딩이나 코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 이상이 없으면, 속도가 떨어지는지, 내가 원했던 사용자의 요구가 저대로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검증과 시스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오죠. 객체장을 하는 방법, 가장 첫 번째 이거죠. 람바우 아까, 극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개똥이, 개똥이 순서로 만들어서 분석을 했던, 그 기법이 바로 람바우 기법입니다. 분석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람바우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에요. 이런 설명 해놓고, 뭐냐, 누구냐, 람바우 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할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속성이 그려지고, 동그라미로 그려져요. 얘네들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냐, 제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하나의 객체단 말이에요. 교수가 있어요. 교수. 그럼 학생은, 어떤 이름이 있을 수 있고, 학번, 성명, 그 다음에 전공, 전화번호, 이게 다 속성이에요. 교수는 전공 분야, 학목, 교수번호, 전공과목, 강의 과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 학생과, 학생과, 교수는 어떤 관계일까요? n대1의 관계겠죠. 학교수는 한 명, 학생은 많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er-diagram이라고 해요. entity라고 그러고, e를, r을 relation이라고 그러죠. 이런 관계. 속성은 모두 찾아내고, 기본적인 객체와 주요퀴를 정의하며,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퀴는 뭘까요? 학번이 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학생이 천명이 있다. 그 학생을 찾아낼 수 있는, 그 학생에 대한 속성 하나가 있겠죠. 여기 볼까요? 앞에서 배웠죠. 아니면, 나중에 듣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거기 보면, 기본키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1대 m의 관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속성 개체를 추구하여, 영어관계를 m대 n으로 표현한다. 1대 n, n대 m.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학원의 강사와 학생들의 관계. 이런 것들은 n대 m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표현한다. 정규화되어서, 클래스 구조로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ER 다이어그램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복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미시적, 작은 개념과 큰 개념으로,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작업에 대한 다이어그램, 클래스 계층의 정의, 클래스 클러스팅 작업들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을 해놓고, 찾는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버크 메소드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개념과 큰 개념을 크게 두 개 나눠서, 바로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ID와 요단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사용하는, ER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객체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COID와 요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코반슨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상호작용에 대한 서술을 시나리오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분석에서 하듯이, 뭐뭐한다, 뭐뭐한다, 이런 것들을 다 시나리오로 만들고, 객체도 설계할 때도 시나리오 형태로, 실제로 정의하는 것도 시나리오 형태로, 가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절견하는 방법을 말하죠. 윌프스 브로컨스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구현, 분석과 설계가 뚜렷한 구분이 없고, 고객 평가에 시작되는 설계로 끝나는, 연속증 프로세스 접근이다. 그러니까, 분석과 설계가 같이 하나로, 생각하고 푸는 거에요.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웠던 전통적인 기법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색채를 명시하잖아요, 한글로. 이걸 실제로 클래스로 정의하는 것을, 이걸 또 구문해서 이걸 뭐라고? 분석, 이걸 구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을, 말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